이 과정을 완주를 한다면 초보자도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외 선물 교육 강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의 실력이 쌓이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직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저 몇 달 전에 구독자 10분과 함께 라이브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이 해외 선물이라는 관심이 많지 않은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취라서 더욱 뜻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악플이나 비판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많았고요. 하지만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지가 10배, 20배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사연들과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함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해외 선물 무료 교육 강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5주간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루 3시간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타이트한 커리큘럼이지만 이 과정을 완주를 한다면 초보자도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외 선물 교육 강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의 실력이 쌓이실 거예요. 무료 교육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과정 속에서 평생을 돈만을 쫓던 제 인생에서 더 큰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도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이 기간이 정말로 뜻깊고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지지와 관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